와, 나 진짜 문자가 왜 안 오는데? 기다려봐, 기다려봐 레벨업이 했던 거잖아, 넌 왜 안 가? 레벨업이 했던 거잖아, 넌 왜 안 가? 야지, 어디 갔어? 진짜 왜 안 오지? 진짜 다들 잘생기네, 야지 너도 잘생긴다 다들 잘생겼어? 대박이다, 진짜 나 몰랐어 몰랐어? 몰라요 얼마나 웃겼을까, 우리 노래 얘기할까? 똑같아 나 큰일 났어 나 샤워 아니야, 나 샤워 그래, 그래 누나, 같이 마시면 어, 네네 야, 이거 뭐야? 옆으로 와주세요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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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형 이제 받아줘서 나는 왜 안 와? 됐어, 나 아까 너무 잘생겼어 왜, 왜? 야, 이거 뭐야, 잠깐만,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둘이 잠깐만 왜, 왜 쟤가 보여 잠깐만, 잠깐만 잠깐 나 어떻게 해? 아, 여기다 아, 이거 넷 meaning 아, 여기 써, 못 그려야 해 여섯 번이 커버더라고요 저보고 급하게 매너모드로 이제 그 진동모드로 바꿨어요 아니, 잠깐만. 왜 이래? 잠깐만. 야, 내 뒤에 숨는 건 뭐야? 지수가 좀 뜨거운 물 마시라고 했고 지현이는 뭐... 그랬어요. 그랬고... 왜 이래? 나한테... 나완이는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인 줄 몰랐다. 너무 즐거웠다. 이런 문자 드렸는데 나완이한테 온 게 좋죠. 많이 받아서 보여요. 뭔가 반대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점점 길이 한 갈래로 좁혀져 가고 있다고 치면 진짜 이거를... 지현이는 여러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가고 있는 듯. 근데 정확히 딱 여기까지 먹어야 돼. 만족이 나겠다. 지현이가 저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좀 미안하게도 지현이의 감정까지 들어올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. 는에... 지현이가 진하네. 이런 시간 시간에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7월 20일 걸 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7월 20일 나라에 찾아보고요.